BTS 멤버이자 프로듀서이고 어거스티디나 바이시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음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도 제 이야기를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제가 의도한 그대로의 메시지와 사운드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믹스, 마스터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되죠. 제 작업실의 스피커들 그리고 갤럭시 버지2 프로입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냥. 진짜 좋아서 쓰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기도 하고요. 진짜 마지막 포인트 무조건 이걸로 합니다. 24비트 음원 그대로 들려주니까 표현하고자 했던 사운드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갤럭시 버지2 프로를 쓰는 이유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팬분들도 제가 의도했던 사운드 그대로를 듣고 싶으시다면 갤럭시 버지2 프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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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